뭐가 이렇게 궁금한건데, 어? 다들 유저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? 난 모르겠어요! 창피하지도 않니? 내가 창피해! 알았어 갈게 내놔 내가 선배로 깡찍하게 모실 테니까 이야, 이제 아줌마들까지 가서 한다고 난리네 어? 나 아줌마 아닌데?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줄똥 같은 건 없어? 내 인생의 복덩어리 안녕? 안녕! 우리 귀남이가 왔어요 개꿈이지? 어? 며느리 어떤 애인지가 살 지내요, 동원장이야 형은 태어나서 말았어야 돼 나 막내딸이다 난 막내딸이다 호호호호 가자, 명숙아 응, 오빠 뭐야, 쟤네? somewhere? 히스 나 아이돌 꼭 이렇게 해증 확인을 해야 되겠냐? 아닌데 너 뭔가 있어? 걔가 혹시 알아보면 어떡해? 김혜진? 여자도 우리 팀입니까? 뭐 하는 사람이야 그쪽 바보야? 쟤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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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연봉 6천! 입사 시험이에요 플러스 알파 제 친구 도봉순 냄새 좋다 형 징 장기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건데? allemaal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 할 수 있어요? 난 모르겠어요 유무대를 다투보겠다